11기상 12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너바사야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해를 가볍게 하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들에게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해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채찍으로 메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부함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루호부함 앞에 나와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해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채찍으로 메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너바사의 아들 여로부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위세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위세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수는 루후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있었다. 루후보암 왕이 강제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죽였다. 그러자 루후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유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루후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루후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왕 솔로몬의 아들 루후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의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여러 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웰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러 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두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부해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두 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유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유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여덟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재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재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재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